김나녀 아나운서 평소에 젤리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젤리 진짜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생강으로 만든 젤리가 있다면 먹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젤리는 사실 그 집을 때 쫄깃함과 특유의 달콤함인데 생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그쵸. 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남에서는 향을 줄인 생강 젤리를 만들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트와 별, 과일 등 다양한 모양의 젤리.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생강을 활용해 개발한 겁니다. 생강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심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생강의 기능성 성분인 진저롤과 칼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콜라겐 등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있어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을 보완하였고 생강 고유의 기능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젤리입니다. 생강 젤리의 주원료는 생강즙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착즙박. 생강 착즙 시 10% 정도가 발생하는데 마땅히 활용할 방안이 없어 그동안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생강 가공업체에서 젤리를 만들 경우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로 젤리를 만들 수 있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제조 과정이 어렵지 않아 맞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생강 젤리가 인기를 얻을 경우 농가의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젤리 가공법을 서산과 태안에 있는 생강 가공업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업체는 기술 보급이 되는 대로 젤리를 상품화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100kg를 착집을 하게 되면 그 박이 한 10kg 이상이 나와요. 그 박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을 저희들에게 무료로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충남 농업기술원은 하반기 생강에 단호박을 더한 잼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생강 활용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감사합니다.